와, 나 튀김은, 필요로 튀김 못 먹어봤는데. 가자. 가자. 선생님, 약간 누르누룩해진 정도면 다 되죠? 네. 어? 뭐야? 뭐야, 뒤에서 뭐? 어? 어? 또! 아, 이건 못 봤네. 아, 또 그래요. 등지고 먹잖아요, 이제. 잘 먹는다. 어쩜 저렇게 맛있게 먹는다. 진짜 맛있게 먹어. 엄청 고소하더라고. 아, 진짜. 아, 진짜. 라고 하는 게 고소하려고. 여기가 4시쯤 자부러 갔지? 10시야? 10시라고? 선생님. 기가 막히는데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맛이 좋아해야 하는데 한번 들어봐요. 정확히 7시간 20분 정도. 저녁을 잘 먹겠습니다. 매운탕 맛 나지? 미쳤다. 왜 이렇게 심하네? 눈이 벙 터지네. 매운탕 맛있겠다. 저거 진짜 맛있겠는데? 진짜 맛있었어. 수제비도 너무 쫄깃하고 제가 인생 살아면서 먹은 것 중에 탑입니다. 1등에 1등? 진짜. 저날 매운탕은 그냥 너무 맛있어. 특급 호텔 매운탕. 진짜? 어머니 매운탕보다. 어머니 매운탕보다. 엄마 미안해. 엄마 매운탕보다.